한글자막 by 한효정 앞으로 아동권리 증비를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상실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2014년 11월 2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승상상입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긴장될 줄 몰랐는데요. 솔직히 제가 일하면서 샀던 수간 자리보다 저한테는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런 소중한 역할, 귀중한 역할을 전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에 대신 감사드리고요.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게 유니세프 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라고 들었는데요. 이제 첫 걸음하고 저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해서 유니세프 아동권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유가 되겠습니다.